안녕하세요 아이코 바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멤버들과 함께 제 파워보 촬영장에 왔습니다 꼭 산이나 바다가 아웃도그가 아니잖아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아웃도그 콘셉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아이폰과 네파가 콜라보한 포옹패딩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제가 포옹해드릴게요 예스 지금은 촬영에 들어갈거에요 아이콘 네파의 아이콘과 네파의 프리듬 진짜 좋아요 네파은 네파은 촬영장! 네파 오오오오오Ha 진짜 재밌게 해야됩니다 Aff Andre